자 도전 들어갑니다 하드 검은몬스 먼지 두번째 캐릭터 솔버 아 개망이 보이고있어 반동 도망했어 아 넌 오면 아 아 아 아 혹시 두명이니 혼자니 친구 없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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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짝 좋으면 들어가야드 갔다 위로 올라갈뻑였지 빨리 올라가 올라갈까? 어우 안되지 저 친구가 안되잖아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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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장 나 좀 그만 어 뭐야 오 오까 오까 도어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도어는 어디서 날라갔어? 도어 날라간 기억이 없냐 어디서 찍혔나보다 빨쨉질려 다리 깔짝뜨리 등간다리 빨쨉질려 다리 깔짝뜨리 등간다리 빨쨉질려 또래쨉 또래또런 어 두뇌까리 보이냐. 왜 아 이건 혼자 이끌다 어엇 안돼 바로 옆에 누가 있어 누구신데 어? 맞아 죽은 건 좀 아쉬운데 아냐 오히려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통곡의 좌표는 중앙으로 갔어 오케이 나 빼다 1대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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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바 좋다 2번 바 느낌 좋다 속도도 나쁘지 않았어 아카스 오후 필 했는데요 자동 kep 어이구 아아 위험했다 이거 진짜 위험했다 1등 맞혀 어 드롭게도 많이 떨어졌네 난 그냥 이러면 후루룩 잡아서 바로 들게 다 파이트 오른쪽 오른쪽 털고 다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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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남자의 로망 랩보다 2단계도 못 잡는 것 같아 원치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어 나 죽는다 원치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살긴 살았어 살긴 살았어 남자의 로망 쐈다가 바로 죽을더라 본쪽으로 45분까지 깨야겠다 원치야 9분밖에 안 남았으니 열심히 해보자 자 장미 1 스파이 2 롱점프 호흡으로 사사다 롱점프 호흡으로 사사다 위로 슬프로 야측으로 들게 해주면 점프로 뛰어주고 위기의 순간을 떨개로 팔쥐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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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선도 찍고 의지하는 서쪽 안보이니까 집중해 집중해 눈치 비아먹다 베일 각종 버프 소소하게 저 떨어지면 길간다에 이 배를 위해서 이놈들끼리 이놈들끼리 자꾸 억가로 다 죽여가지고 이놈들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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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외 이놈들 이놈들끼리 억가다 이놈들끼리 이놈들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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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반지 바꿔주면서 운명이 잘어십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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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강선 얻을 수가 없었어 면치야 침침이에요 아... 안 깎았다 오... 환히 웃을 수가 없었어 얘네 이제 나올까 어허 이거 쉽지않구만 노블리옵구만 이놈마크 다크사이트 안보여도 괜찮아 먼저 컨트롤을 좀 펼수있어 어 안될거같은데 나도 오우 절기미스같이 떨어진다이 피오는 아직도 무조건 보더라 다음극필은 신음 먹는게 된다 다크사이트 열심히 잘먹고 잘했다면 제절기까지는 아주 깔끔했어 호로록 싸서 호로록 싸서 한대만큼 한대까지만 맞췄 어으 해장 어 선되게 destru는데 나 획기 가니 다시 레드가 2단계 바로 걸다 fix 부정 왜이렇게 안터져? 아...없고 당연해 안에가 이거 넣을거같은가? 어? 왜이렇게 안터져? 아 저게 너무 늦게 터졌어 아...이건 어떡해 그 위치가 중요하겠군 위치가 중요하겠군 아... 아... 아 아... 아... 인마 아... use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무리하게 딘 것 같다. 아 왜콘 써야 된 날짱군데? 아 예. 빠르게 딘지. 아 예. 반갑습니다. 아 나는 감옥수당입니다. 흠흠. 남자로만. 가운데서만 디라기드가. 오 죄송합니다. 드로 깎아요. 저 안으로. 하하하하하하하하 안으로 들어갈까요? 아 나들다가 뒤졌다. 아. 안으로 들어갔어야지. 나들다가 죽은거에요. 반으로 이제 들어갈까요? 다시 오실까요?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다시 오신거에요. nous avons vu. 우리. 우리는 werd다. 우린inyon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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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실수가 잤네 집중해다보지 아 왜 이렇게 실수가 잤네 집중해다보지 어 맞다 홀로에 붙이게 알아봐 홀로에 홀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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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, 미쳤다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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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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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죽 맞아 죽 어이구 이거 맞아 어 돌개가 왜 안나가 아 이런 아 이런 어 어 어 어 두번 급비러는 넘어가서 줘야 되는데 어어 누구 죽어 아이고 아이고 예 환속합니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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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오오오오오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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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아이고 좀 넣긴 해요 아이고 아이고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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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겠는데 아흥흠 아 왼쪽으로 뺄 걸 그냥 왼쪽으로 뺄 걸 그랬어 아 아 어디가 자꾸 아이고 지금 못제가 더 부하만 오네 아니 지금 타임이네 아니 지금 타임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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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극대를 못 건네 이러면서 다 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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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아 。 。 。 하얀지마 큰일 어흐 어흐 아 제대로다. 이모가 완전 개꿍디기 다득 다득 어 미쳤나 아 5, 6, 10. 이번 판은 튕기지만 않으면 깰 것 같은데 느낌이 잡인다 아 이거 때렸어 어 이건 안었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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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island 먼지야 이건 진짜 깨야한다 깨는 판이야 왔어 더 왔어 어우 어우 썰 뜨거웠디 아이고. 너무 아픈데 아니 거슬뿐 때려야 돼, 보츠 여기까지 가자 안 돼, 아파트 참아, 아파트 참아라, 먼저 아티스트 속은 그것들 좀 썰었을까? 맞아 죽어 맞아 죽어 터리였던 면치까지 오케이 면치야 이거 이건 깨야 되는 판이다 진짜로 이거 못 깨면 그냥 포기해 되게 막 잘 못 깨끗하게 잘 못 깨끗하게 잘 못 깨 어이구 얜지 아니 이건 좀 아니 어쩌라고 알려줬다 이거 왜 애매해 보이잖아 어 애매한거 같은데 어어 이게 한대 맞으면 안 넣었나 불결수였다 불결수였다 두려워 안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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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결수였다 쏠쏠 준비하자 아 진짜 이건 아니고 애я Scout doctors 두려워 두려워 När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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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웅 ㅋㅋ ㅋㅋ 아 반지를 몇번dig ㅋㅋ 글 넣으란 말이야? 아 이거 진짜 이거 먹게 만든다 뭔채 튕기는거 아니면 깼다 진짜 아 뭔채야 반제는 제대로 껴야되는데 웨이퍼는 껴야되는데 오우 오우 깜짝이야 아 오늘 칼로스에 이어서 겉막까지 깔끔하다 뭐지 아 이건 못 깨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갑자기 극비리 세 번 나가면서 갑자기 튕기거나 뭔지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솔프를 누구 하지 엠버를 할까 롤을 할까 위임부를 할까 뭘 하지 아 깼다 아 진짜 오래 걸렸다 아회그랑가족 쓴 건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침손에게 도전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재물비도 하나 먹어 주고 초피쌀기 쓴다 아회간 가져온 기념으로 드롬률 두 배 1년동안 안 썼는데 드디어 드가즈 1년동안 아낀 거 드가즈 여기 공격키가 없네 근데 갑자기 공격키 하나 나오죠 가자 아 드디어 얍 얍 아 제발 아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좀 서운한데 드롬들 두 배 공부 1시간짜리 이렇게 아 드디어 우리 먼디씨도 솔플을 원츠의 두 번째 캐릭터가 솔플로 들어갑니다 십삭참 파일로 엥마넌 도구용